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열 유닛스토리 자산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작 먼저 FOMC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메시지 간밤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원했던 반응을 그대로 해줬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혼란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월 입장에서는 양비론적으로 금리 인상도 지금은 배제하고 있다. 지금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으면 금리 인상을 논할 건 아니다. 그거는 그나마 워스트 케이스에서 벗어난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배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금리 인상을 논할 건 안 된다. 그리고 성장성이 아직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긍정적인, 덜 매파적인 거죠, 사실은. 그저께 데이터에 대비했을 때. 그런데 또 하나는 금리 인하는 상당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런 툴투를 얘기했어요. 양비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시장의 혼란스러운 게 여실히 반영된 게 3시 반인가 연설을 하면서 초반에 올라갔잖아요. 그 전날 2시, 뭐였죠? 고용 나온 거. 평상시에 별로 고용 비용 지수라는 2시 아이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그게 붕괴한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의 케이스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 자체는 상당히 요원해진 것 같다. 인상은 지금 배제됐다고 하지만 양비론적인데 시장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반등하다가 그저께 오늘이라고 하면 어저께 막 내려갔던 것보다는 반등하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확 무너졌잖아요. 반도체나 AI가 가장 뭐죠? 이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기분 좋을 때는 엿장수처럼 10배 주다가 기분 나쁠 때는 8배 주는 게 AI고 반도체고 내로티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시장의 질적인 반응은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FMC에 나온 거는 사실은 어저께 고용비용지수라는 ECI가 1.2%라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매파적이다. 예상했던 것 정도 매파적인데 좀 조심해야 되겠나 이렇게 반응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비용지수가 0.9% 전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전 붕괴인데 이번에 1.0% 정도로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 예상했는데 무려 1.2%가 됐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전웅분기보다 30%가 고용비용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예상보다도 20% 이상.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할 만하죠. 그 서프라이즈를 많이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반응이 나와서 혼란스러운 것이 가장 민감한 멀티플에 민감한 AI 반도체 주식에서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FH 발표 이후로 지수도 말 그대로 위아래도 조금 낙폭과도 상승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파월이 확실하게 말을 해줬지만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특히 이 고용지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딱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패드와치라고 해서 확률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보면 또 어저께 아침하고 오늘 아침하고 다른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제가 여기 어제 기준으로부터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기준으로 9월 인하 확률이 43%, 11월 인하 시작할 확률이 65%예요.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한다고 보는 건데 선거 직후에 하는 건가? 한 11월에 할 확률이 높아져서 9월은 확률이 낮아졌어요. 11월이라고 보고 11월하고 12월이 연속을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한 번으로 끝날 확률이 40%. 혹시 두 번 할 확률도 한 40%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11월에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한다는 걸 뭐냐 하면 경제가 빨리 내려간다는 거가 확인됐을 때 두 번 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9월보다는 11월이라는 지금 패드와치의 배팅이 맞다 그러면 9월보다 11월, 그러니까 9월에 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는데 9월이 아니고 11월이 한 60% 높잖아요. 그럼 11월, 12월을 연속으로 확률이 있다 했을 때 실제 11월, 12월 연속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스태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에 반대 작용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두 번 하는 시나리오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한 번, 11월 이게 컨센서스로 잡힌 것 같고 여전히 금리 인상은 배제했다고 하지만 금리를 이날에 안 할 확률도 20% 정도 있어요. 20%가. 20%가. 많이 늘어났네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은 거의 제로지만 금리 이날에 안 할 확률 20%, 한 번 하는 게 40%, 두 번 하는 게 40% 있는데 두 번 하는 건 11월에 하고 12월에 하는 게 그건 어떤 의미냐.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원래 얘기했던 터물도 그게 아니고 어떤 급박한 상황에 의한 두 번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한 번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면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 천천히 로스가 내려가서 내년 초에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최고. 금리 인상은 제재됐는데 인하도 늘어졌다. 11월도 지금 65%니까. 그렇게 되면 멀티플이 높게 배수가 적용돼야 하는 성장주는 어떻게 되죠? 조심스럽거나 일단 헤어컷이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나마 오늘 다우나 이런 쪽에 일라이드리라든지 그저께 실제 파업이 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붙들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 헤어컷을 당하고 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식이 점점 더 지연이 되고 있고 혹은 그 횟수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11월에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올해 두 번까지는 시장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조금 미국 증시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확인해볼 실적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AMD 오늘도 퀄컴 나왔고요. 지금 슈퍼마이크론 등등 반도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실적 발표를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놓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런 말씀 저번에 오셨을 때 해주셨는데 당장의 실적보다도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메타와 마탄가지로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콜콤을 체크 못했는데 콜콤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실적 어떻게 봐야 되고 주가 어떻게 봐야 모르겠는데 아마존은요. 전일 빠졌어요. 오늘 말고 전일 무려 3.3%나 빠졌거든요. 오늘 오른 것이 장중에는 한때 5% 올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헤어컷이 나와서 전일 3.3% 빠진 걸 회복은 못하고 2.3% 정도 내려간 거에 한 70%를 반등한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 아마존 정도는 그래도 좀 붙들고 있으려는 투자가들이 더 많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특히 우리 IT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친구들이 광고 매출도 꽤 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넘버원이잖아요. 이게 성장률이 무려 17%가 이번 분기에 성장을 해서 지난 분기 4, 4분기에 13%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꽤 높았어요. 이게 굉장히 증정적인 거고 시장이 매크로가 신경이 안 쓰일 때는 사실은 떨어지는 거 없이 한 3, 4%, 5%는 올라야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전날 빠진 거에 한 70%를 반등하는 정도로 끝였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래도 이것도 조심스럽게 보는 건데 그것이 지금 2분기 가이던스가 소폭하였어요. 2분기는 전체 매출이 한 1,440에서 1,490억 불인데 예상이 한 1,500억 불 정도 했으니까 어쨌든 예상보다는 가이던스가 낮았던 거고 매출이 낮으니까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더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는 것이 좀 신경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풀이 생각만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좀 박하게 하면서 어제 오늘 사이에서는 반등을 충분히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엔비디아를 10% 내리게 하는 현인차가 엉뚱하게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SMCI가 빠져서 23% 빠진 적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올라왔는데 슈퍼 마이크 컴퓨터 이 회사가 주가가 그 전일날 한 3% 빠졌는데 오늘 무려 14%로 빠졌어요.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에서 보여야 될 게 이익은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39억 5천만 불 예상해서 38억 5천만 불이니까 한 3%, 2% 미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래서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 게 맞았구나.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는데 매크로가 헷갈리니까 일단 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빠진 거예요. 2.3%인데 주가는 어제 3% 빠지고 오늘은 매크로까지 합해서 14% 빠졌으니까 지난번에 23% 빠졌을 때 그것이 마냥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시장의 포커스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 서프라이즈 아니었잖아. 매크로 단에서. 참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럼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미스를 2%로 했을까라고 했는데 회사 얘기로는 얘네는 엔비디아나 그런 데서 GPU 받고 받아가지고 데이터 네트 센터 서버 만들고 이런 OEM 업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제품을 생산이나 판매를, 제품 생산을 잘 못해줘서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덜 만들어서 한 3% 빠진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말이 앞으로 어떻게 보지만 회사는 그래서 1분기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매출이 예상보다. 아니 그러니까 글로스가 됐는데 예상보다 빠졌습니다만 올해 전체의 매출 가이던스는요. 오히려 높였어요. 이건 뭔 얘기죠? 1분기 부진 예상보다 약간 낮은 거를 더 높여서 3분기, 2분기, 3분기에 더 높여질 거라는 거를 암시를 자기네들은 자신감으로 표현한 건데 시도 안 높였죠. 이런 상태예요. 퍼펙트하지 않으면 일단 치고 본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슈퍼마이크 컴퓨터 이렇게 됐고 AMD 같은 경우도 나왔습니다만 실적이 예상 정도 부합한 거죠, 대체로. 그런데 이것도 그냥 빠지고. 엔비디아도 같이 빠지고. 한마디로 그냥 매크로가 이렇게 출렁일 때는 대책이 없어야 그냥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 반도체 쪽은 이미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만 미스해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주가에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5월 22일에 실적 발표하는 거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아마존은 어제도 미리 주가가 내렸던 만큼 오늘은 또 반등으로 화답을 해줬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퀄컴 어떻게 됐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 전망치보다도 주당 분기순이익이 5%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에서 1.2% 그리고 시장 외 거래에서 지금 3.5%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장에서는 많이 빠졌었네? 네? 오늘 본장에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그걸 되돌린 정도예요. 네. 장 마감 이후 3%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장이 나간 거예요. 이 반도체 주가들이 사실 다 1분기 실적은 지금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매크로의 불안이에요. 그냥 매크로. 매크로 불안이 거의 80%고 그다음에 말한 것처럼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퍼펙트하지 않으면 주가는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다는 걸 거꾸로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지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 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시죠. 이어서 테슬라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말 그대로 정말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내리고 그 폭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슈퍼차저 관련해서도 이슈가 전해졌고. 앞으로의 테슬라, 우리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난번에 보름 전에 쭉쭉 빠질 때 우려 때문에 실적 우려 때문에 빠졌잖아요. 실적 우려는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율주행, 무슨 카라든가 로봇 택시, 신 가격 낮은 거 내세운다 이래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엊그저께 15% 올라간 거는 조금 반등이 좀 퓨트 커버 비슷하게 많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시작했죠. 얼마죠? 180분인가? 이 정도잖아요. 딱 뉴트럴한 스탠스에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인데.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은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적이 단순히 나쁘다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의미 있는 성장은 얘네들이 판매량이 작년에 성장보다 내려가서 올해 성장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만 되면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성장이 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죠. 성장이 되는 건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거기에 소비자들이 반응을 해서 판매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판매를 잘, 소비자의 반응을 하는 건 두 가지인데 금리 환경이 도와지면 반응을 하겠죠. 하급 쏴주고 금리 내려갈 것 같고 그럼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격은 낮아졌는데 금리가 안 빠지면 빨리 안 사겠죠. 그런 게 속도가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자율주행은 사실은 시간은 걸리는 거거든요. 로봇 택시가 모금간에. 중국에 허가받아서 중국에 걔네들하고 매핑, 내비게이션 한다는데. 그건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테슬라가 결국은 잘 팔린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건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중국에 이미 그런 테슬라 하려는 그런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격 경쟁이 들어가요. 가격 경쟁이 들어가는데 성장률이 한 15%로 늘어난다는 거 확인이 되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한 10%, 20%는 더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 왜?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주 엄청나게 걱정하는 건 웃긴 얘기지만 반도체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그러한 전제가 깔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슈가 잘 뒷받침되어져야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20%까지 또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테슬라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또 간밤에 전해졌던 게 이 급속 충전, 슈퍼차저 관련해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전원 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랜 명을 잘랐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사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사실 올해 10월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에서 휴맥스라든가 관련 주들이 상가 가고 한대도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이런 소식들이 오늘 우리 국내 전기차 충전 관련 주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센티멘도 안 좋죠. 모바일, 자율주행 관련되는 거, 테슬라가 잘될 때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이 진짜 관련이 있는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더 많은데 의문스럽다는 게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원래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 슈퍼차저를 자른 이유가 있겠죠. 내부적으로 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이미 많이 깔려갖고 서비스할 필요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뭐 하면 자를 수도 있겠죠. 많은 그런 행동 자체는 뭐지? 앞으로 지금 발전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안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관련되는 주식들은 영향을 받고 특히나 매크로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는 그런 주식이 작은 주식이면 특히 올라갔다라면 최근에 그건 많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단기적으로 있어 보이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또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증시를 저희가 막 국내 장도 오늘 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2차 방안이 발표가 되고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5월 전반적인 국내 증시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 두세 가지가 있죠. 일단 밸류업이 오늘 세제를 포함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애매하면 오히려 세로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엔 덜 빠지다가 얘도 힘들어 그러면서 빠지면 장이 많이 빠지거든요. 기업 밸류가 AI 반도체하고 좀 독립적인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이슈란 말이에요. 최근에 중국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빠진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죠. 유가가 빠진 것은 전쟁이 조금 완화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레발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빠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CPI가 5월 15일에 나와요. 5월 15일에 나오는데 어저께 나온 ECI보다는 덜 중요하다 하지만 어쨌든 CPI는 유가에도 연결되니까 5월 15일에 나오는 CPI를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나온 데이터도 인플레이가 바로 고공행지는 더 이상 아니고 이미 높으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니까 CPI가 낮고 유가가 낮을 수 있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 번이나 까리까리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았고 4.7% 가다가 지금 4.7% 이하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오늘 봐야 되는데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4,400점에서 기존에 이하로 유지되면 폭락 장세가 약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버팀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고 확 투자한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별 여합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유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유지되면 아마 조정이 미국 조정보다 더 심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근적인데 모근 코스피 상단은 상당히 제한적을 같아서 원래 제가 2,750까지 봤는데 지금 봤을 때는 2,700이 그냥 당분간 상단이 아닐까라고 싶어지고 2,6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와 환율 계속 주시하면서 오늘 발표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떤 세부안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